여기서 이제 홍준표 홍시장님 이준석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을 대구광역시 시장님께 좀 불러서 어디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청에 홍준표가 어떤 댓글을 남겼을까 정치인이니까 다소 정치적인 그런 댓글을 남겼겠지만 그래도 뭐 정치인들 가운데 소신이 있는 사람이니까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품어달라는 지지자 요청에 이준석 대표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이준석이도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찾아갈 면이 있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정치인니까 정치적인 답변 안 거죠 10월 16일이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홍시장의 온라인 소통체 내는 청년의 꿈 청문홍답 청년이 물으면 홍준표가 답한다에는 시장님 이준석 대표를 품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홍시장님 이준석 당대표가 1년 추가 징계를 받게 된다면 홍시장님께서 대구로 불러다가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에 무슨 직책을 하나 줘 가지고 일을 하게 해달라 잡다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홍시장이 불러가 비서실에 복사하는 일이나 좀 시기든지 시장님께서 이준석 전 대표를 좀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같은 청년으로서 청년도 청년 나름이지 우리 세대의 젊은 정치인이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글 쓰는 사람도 정신이 영 그런데요 사람이 청년이라도 청년이 뭡니까 내보다 더 늙고 노예한 사람인데 어떻게 청년입니까 이에 홍준표 시장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댓글로 답변을 대시했다 홍준표 시장은 이정수 가처분 신청을 기각됐는데 이번 새 비상대책위원회 정진석 믿어도 될까요라는 질문에 괜찮을 겁니다 유성민 전 의원이 과연 당대표가 될까요 현재 여론조사에서 1위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문에 그게 맞는 여론조사입니까 그게 정확한 여론조사입니까 그게 조작되지 않는 여론조사입니까 그게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여론조사입니까 묻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 여론조사입니까 역시 홍준표 광역시장답게 아주 재치있게 답을 했네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해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여론조사 맞습니까 유성민 tk에서 국힘당 당대표 적합도일이 에이스리처치 10월 10일 이것이 올바른 여론조사로 결과로 믿습니까 무려 7만 9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7만 9천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96%가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3%가 올바른 여론조사입니다 이게 여러분 여론이잖아요 에이스리처치가 뭐 천명 가지고 여론조사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공병호 tv에서는 플랫폼이 있으니까 이 질문 던지니까 7만 9천 명 정도가 참여해 가지고 90여 퍼센트가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 결과다 여론조사가 냄새가 풍긴다 썩은 냄새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여러분들 한 번 홍준표 시장은 그동안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를 찬성해 왔다 처음에는 두둔 좀 했죠 아들뻘보다도 나이가 적지 않습니까 홍준표 광역시 시장에만 아들이 있을 건데 아들들보다 나이가 서너 살 아래지 않습니까 이준석이가 10월 6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는 개인적으로 친하다 당대표는 좀 무겁게 처신해야 된다 그런데 아침마다 방송에 나가 떠들고 이건 당대표의 처신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인데 아깝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공부를 잘한 친구죠 한때 한때 공부 좀 잘하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나 이런 이야기 아마 오늘 방송 들으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세월은 지나고 소년여러분들 등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입신출세를 빨리 하게 되면 더욱 더 조신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아침마다 방송에 나가 떠들고 이게 당대표 처신입니까 똑똑한 사람인데 아깝다 홍준표 여러분들 시장 같은 경우도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씨하고 각을 완전히 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인데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뭡니까 온갖 종류의 가처분 신청을 하고 뭡니까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육두문자를 날리고 각 출범한 이런 정권을 흔들어 대고 자기가 몸담았던 당을 뭡니까 완전히 짝살낼 그런 결심으로 뭡니까 그렇게 그냥 악당을 퍼붓고 그게 똑똑한 사람입니까 영어로 wise는 아니죠 공부를 한때 잘했던 친구죠 공부를 공부를 한때 여러분들 잘한 친구입니다 공부를 잘했으니까 서울과학 고등학교를 갔지 않겠습니까 홍준표 시장은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조직에는 징계의 자유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때는 범죄가 됩니다 이게 법률가적인 소견이지 않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표현의 자유의 침해를 받아서 맹예를 훼손당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양두구역 신군부 등의 표현을 써가며 윤 대통령을 비판한 것은 중징계감입니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나는 그 발언이 징계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법을 공부를 했으니까 홍준표 여러분들 검사 출신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뭡니까 난장판을 치는데 누가 이 사람을 거둬들입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봤습니다 2683명이 여러분 찬성하고 51명이 반대한 같은 청년으로 좌절되는 이준석의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젊고 어린 나이에 못된 것만 배워 성상남의를 받고 그 사실이 폭로되자 보인 그의 행동은 품어줄 사람을 찾기 힘들 것입니다 더구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 모습은 많은 청년들이 절대로 따라 배워서는 안 될 사악함 그 자체입니다 무명촌부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민국 여러분들 정신 제대로 박진 시민들께서 2683명이 여러분 찬성하고 51명이 반대한 겁니다 이게 그냥 여론조사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어떤 여론조사 기관보다도 더 정확한 것이 신문에 실린 여론 댓글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밑에 몇 명 2683명 찬성 반대 51명인 겁니다 철세느님 보시기 바랍니다 성상남 받고 정거인멸의 정치보다 쇼를 잘하는 사람은 절대로 대한민국에 발붙일 자리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2277명이 여러분들 찬성하고 45명이 반대한 겁니다 막판에 너무 잘못한 겁니다 뭐 나이가 훈장이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 뻘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뭡니까 온 뭡니까 마치 먼저 기간단충 퍼붓듯이 해가지고 그렇게 퍼부 제끼는 악담을 퍼부 제끼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양아치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누울 때도 뭡니까 자리를 보고 눕는다는 말이 있고 또다시 정치를 해야겠다면 주변에 온통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까지는 없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는 거 보고 다소 온정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분도 학을 뗐을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바닥까지 떨어지냐 저게 저 친구의 진짜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겁니다 좀 우호적인 생각을 가졌던 분들도 용희 아빠님은 이준석은 주인을 무는 늑대와 같은 사람입니다 야생에서 자란 동물은 야생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 야생은 뭐뭐를 추종하는 민주당입니다 2117명이 찬성하고 41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니는 체질적으로 민주당이 더 어울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대부분 사람 동의한다는 겁니다 2117명이 찬성했다는 것은 그린님은 이준석이 재 등장하면 밉더라도 키워주자는 패와 저놈은 안 된다는 팔로 나누어 국힘당은 또 분열될 것입니다 국힘당은 다시는 이준석 이름을 거명하지 말고 깨끗하고 유능한 젊은 인재를 육성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563명이 찬성하고 6명이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법원이 이준석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했고 국힘은 1년 징계 이후에 이준석이 놀라울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앞으로 정치적으로 재개가 가능하겠습니까 5만 8천명 이름들 설문조사에 응했고 재개할 수 없을 것이다 94%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4% 잘 모르겠다가 2%인 겁니다 5만 8천명이면 표본수가 어마어마히 큽니다 58만 명이 이름들 설문조사에 응하도 94% 내외가 나올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준석의 정치적 생명은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이준석의 정치적 생명은 끝났다 물론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홍준표 시장에게 한 젊은이가 대구광역시장께서 자리를 줘가지고 재개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찾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답한 홍준표 광역시장의 그런 답변하고 젊은이의 질문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개는 충성을 바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외신의 피봇이 뭡니까 미국의 어느 아이 키우던 아이들을 그냥 해치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예외고 대개 개들은 충직하지 않습니까 개들은 그러나 사람은 모반을 하는 섭성이 강하죠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 고쳐 쓸 수 없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거는 살아오면서 많이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갖게 되는 단상인 가운데 하나죠 전부가 고쳐 쓸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람은 섭성이나 품성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고쳐 쓸 수 없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될 것은 정적을 다룰 때 적대적인 세력을 다룰 때 대개 승리한 사람 입장이 되면 관대함이라든지 관용 같은 생각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패착으로 돌아온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심성 가운데 가장 제거하기 힘든 것이 악의하고 질투심이거든요 그 악의하고 질투심은 참 제거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대 세력이 갖고 있는 악의를 내가 관대함과 선함을 베풀게 되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엄청난 뭡니까? 착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질투심도 참 제거하기 힘듭니다 세상에 고쳐 쓸 수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두 번째 떠오른 생각은 배반은 고칠 수 없는 습관과 같은 겁니다 모반을 일으키는 기질이라든지 배반하는 기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 그냥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상대방이 선의를 베풀고 상대방이 품어준다 해가 뭡니까? 그 사람이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반하는 섭성입니다 배반은 모반은 섭성이죠 그건 고칠 수 없는 습관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다음에 칼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죠 만일 제가 홍준표 입장에 있으면 홍준표에서도 흔히 수를 갖고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너무 냉정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맺고 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해야 될 겁니다 고쳐 쓸 수 없는 사람 거두어 들여가지고 좋은 경우가 크게 없습니다 그냥 칼같이 잘라야 되는 겁니다 자를 때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젊은 친구는 젊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홍준표 광역시장이 이렇게 줄 수 있는 자리들이 있으니까 한번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만 제가 이런 보다시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에 고쳐 쓸 수 없는 사람들도 많고 배반과 모반은 깊게 각인되어 있는 유전자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거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 된다라고 생각되면 그냥 맺고 끊는 것을 분명히 보이는 것이 본인 신상에도 좋고 세상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